안녕하세요 베리뷰티비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좋은 소식으로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지난 3월 13일 4천 시간을 모두 채워가지고 3월 13일날부터 애드센스 수익 창출 검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검토가 끝나고 승인이 나서 광고를 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오! 갑자기! 뭐야 이거! 어떡해! 어떡해!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익이 몇 불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수익 공개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올릴 테니까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서 더 열심히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찍어볼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짧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n now with so I